자, 쿠로우니가 없어서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나도 보여줘. 원게임이신가요? 아오우니야? 헐머야. 처음 해봅니다. 포벳살 임신 그래픽은 상당히 좋네요. 내가 인수할까 이 가게? 과일 수집까? 카루님 후원 2000원 룰렛 결과는 무건수행 1분. 비만은재다. 이거 무슨 제목 게임임? 소리 소름돋네? 아오우니 3디어여. 아니 잠깐 아오우니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여유로워진거 보소 포장 키키키키키키키. 아오우니 3랍니라. 진짜 4년기라도 먹더와야겠어. 집 쓸데없이 넓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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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구금 키키키키키키.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 헐. 근데 포장방송보는 여자면 4명 아니었나. 아오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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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시키도 없음. 유로님 어허. 키키키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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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디 보다 박진 감이 없지. 키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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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우니라. 몸매 진짜 폰님 닮았네. 키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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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키키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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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 와중에 잡힌 폰님 김동님 어서오세요 유로님 벙어리 조만가나 아닙니다 김동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멀미가 오우 시발 오우야 옷도 아오우니 컬러 우리 포짱 여친 생기고 여유로워져서 유벙어리는 어지간한 소름 오우야 존나 무서워 오우 시발 오우 시발 오우야 존나 무서워 오우야 아오빠 오우와 시발 안 움직였어 오우야 아 아 아 시발 ㅋㅋㅋㅋㅋ 존나 무섭네 키키키키 진짜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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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키키 굳네 자꾸만 표정 졸라웃기네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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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신생아 키키키 내 아이디로 와이프 들어올 수도 있음 신생아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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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정 정지 당해서 와이프 계정 쓰거든 도키도키 오래뒤에 아아 씨발 어떻게 왔어 아아 아 씨발 어떻게 왔냐 오 오 오 씨발 얽 씨발 아 오 도망할 때가 없다 아 씨발 아 아 씨발 미친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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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살았네 디그트 이것도 옷장 속에 숨고 그런 거 있는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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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만 계속해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옷이 발만 몇 번을 하는 거야 키 키 키 키 상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피하지 이게 더 어려운 거 같다 어 아니 시발 새끼야 아니 왜 왜 왜 어디 숨는 거 같은데 놀래라 진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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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nt says him 게임이 너무 찡그린 얼굴 앗방 터지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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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ives 숨을 데가 없네 이건 침대 밑에 못 숨죠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지? 야 니 잔다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신가 보네 눈이 무서우세요 아 존나 무서워 안녕하세요 아우 개무서웠네 형수님 등장 시바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는 길이 있을건데 응 이제 자려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왜 들어올 때는 들어와지는데 나가는게 안되냐 야 나가게 해줘 로열님 니하이입니다 밥은 먹었음 아니 나가는게 안되는데 어서오세요 토리님 안녕하세요 뭐지? 아니 다챙겨먹으니 상관쓰지말고 제발자 문이 더 무섭 문도 안열림 극혐게임 아니 안나가져 시발 뭐야 자러가 다시키자 게임 게임 이상한데 나타나야 열리는게 나한테 왜 그래유 나한테 왜 그래유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도 나갈때는 그냥 못나간다는거 전화받아라 저기서 살다돼지라는거임 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이이 인사 굿 다시시작인가 아이씨! 뭐야! 뭐지? 물음표 물음표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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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씨... 뭐지? 운이 왜 이 모양이고?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X됐다!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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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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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 새끼야! 살이 찌니까 거기 못들어오는거 아니야? 새끼야 다이어트 좀 해라 인마! 어? 살이 찌니까 거기서 못들어오는거 아니야? 어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어! 진짜 들어왔다! 어어! C발! 어어! 어! 다이어트 안해도 돼! 다이어트 하지마! 하지마 제발! 어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어어! 어어! 아! X됐다! 어! 낀 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농납보소 못들어와 디귿 히히히읗 자신에게 말을 거는 포블린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다이어트 취소 아! X발 새끼가 진짜! 유루님 말이 더 웃김 재울어 보냈음 하! 세이브 포인트 인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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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폼을 보고 있는데 공폼을 영접하네 뭐지? 이제 일로 나가면 되나 뭐지? 문이 안 열리냐 X발 여기서 뭘 해야 돼? 어? 네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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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댔다 ㅅㅂ 문이 안 열린다! 안돼! 오 나이스! 저 아오니 포님 3D 시스템인가요? 아 ㅅㅂ! 아 진짜 ㅅㅂ 이 새끼야! 아 진짜 ㅅㅂ! 아 소리 안나서 방심했다 ㅅㅂ! 역시 포프라누는 감미롭군 아 ㅅㅂ 노래 끊겨가지고 없는줄 알았네 아 ㅅㅂ 아 아 ㅅㅂ 아 ㅅㅂ 왜 거기 있어 ㅅㅂ 개 ㅅ마란 ㅅㅂ야! 아 ㅅㅂ됐네 ㅅㅂ 잠깐만! 안돼! 안돼! 살고싶어! 살고싶어! 이 ㅅㅂ새끼야! 좀 진짜 ㅅㅂ! 아 ㅅㅂ 진짜! 아 ㅅㅂ 진짜! 아십시니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키키키키! 키읓! 잘 물결표 생겼띠! 개 지치곤 큰데! 키키! 키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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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서 여유인데.